1, 2, 3 하나, 둘, 셋 소리를 내야지 액션 이거 해야지 하나, 둘, 셋 액션!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오니바 오니바 오니바다 오니바 다시 있지 있지, 니, 산, 시, 고 너무 웃겨 이건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방시 보이게 그냥 그쵸 저는 지방시가 그렇게 좋아요 아우 진짜? 몰라 이 뭔가 사각의 이 차가운 추상 느낌 또 갑자기 그 강아지 생각난다 그 되게 우렁찬 강아지 지방시 삼진 그 로고 아아 그 막 강귀동네에 있어 어 진짜요? 진짜 무서워요 야성이 넘치는 강아지 근데 약간 마약경같이 이렇게 탐색 수색경 그런가 봐 진짜 어 그 아 이거 얘기 다시 하고 싶다 내 아이템이라고 되게 집착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가 이렇게 야성적인 걸 좋아하네 그러네 혜리홀 레오파드 아 엠 엠양이? 어 엠 어 이미 이거죠 야 근데 저는 나름 야성적지 않다고 이거는 생각 귀여워 어 근데 너 오늘도 레오파드야 오늘도 홀 심지어 한 번만 보여드려봐 이거요? 어 보풀이 너무 심하게 되었어 제가 여기까지만 보풀 제거기를 구매하지 않았다 너무 제가 너무 편하게 잘 입어가지고 보풀이 많이 생겼네요 이거 예쁘다 근데 괜찮죠 볼수록 예쁜데 드레스에 하면 정말 예쁘다니까요 예쁠 것 같아 다음번에 또 제가 드레스 저희 거 촬영할 때 나중에 자체제작을 한번 하고싶어요 이거 그때 색깔도 막 화이트도 있었고 한번 자체제작 그곳이 금세 품절 나더라구요 진짜? 아 오늘이 삼겹살 데이라던데 아 되게 배고픈 거 같아요 이런 빵 같은 걸로 해결이 안 되는 허기랄까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간식이지 리피타이징 하고 있죠 이것보다 소고기 먹고싶어요 고기는 다 맛있는 거 같아 응 너 뭐 가방 수리만 꼈다고 하잖아 아 버버리 이게 물이 들었다고요? 언니 말대로 진짜 뚜고기의 비행기 사실 뚜고기가 아니면 어디 앉아가지고 가방 내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있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내 무릎에 하도 올려놓으니까 이게 청바지색이랑 어 이런게 캔버스에 다 캔버스에 다 근데 저게 캔버스야? PVC 아니야? 캔버스를 코팅된 거 아니에요? 아 PVC네 아 그래요? 언니는 이거 만져보고 따라가 아니 왜냐면 캔버스는 정말 천이야 근데 이거는 매끈매끈한 가지고 이게 루이비통이랑 구찌에서 많이 쓰는 PVC네 한번 여기다 보여줘 봐 이게 젤들이 아니 근데 오염된 부분이 이렇게 여긴가? 아 근데 오염된 그 색깔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응 이런 가방이 오염됐을 때 대책방법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사실상 응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명동사 짱이야 M사에 맡기세요 명동사? 음 뚜벅이든 그리고 가죽을 써도 어차피 더 오염이 된다 맞아 그래서 돈가 보내고 지하철을 못하긴 해 아 다행이다 저기 가방이 없었어 아 진짜 근데 또 너무 가방을 모실 수는 없어 맞아 맞아 근데 어차피 다 소문품인데요 조금 좋은 가방이라기보다 나이프 운동화 새로 샀는데 신고 나갔을 때 누가 밟으면 속상하다고 아 그거는 안 되지 신발은 안 되지 근데 나는 한 번 그렇게 딱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때를 잘 넘기면 그때는 괜찮아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커피도 한 번 없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예전에 닥터마틴을 한참 신다가 나도 그거 색을 바꾸고 싶은 거야 닥터마틴을 그걸 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갈 수 있지 않아? 가죽이니까? 그냥 나 혼자 자체적으로 바꾼 거지 그래서 망했어 뭘로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아 뭐? 스프레이로 칠을 했는데 락카락카 어 락카로 이게 이미 가죽이 손상된 상태에서 칠을 한 거지 시험 삼아 했는데 근데 너무 별로더라고 아깝다 다 침발 하나 버렸지 근데 이미 좀 그때는 침발 자체가 원체 이미 RIP 손상이 많이 가 있었어 래스틴 피스 피스 이렇게 만약에 그 신발 고때로 해서 색깔만 바꿨을 수 있으면 계속 신었을 텐데 원래 가방 같은 거는 보통 염색이 되긴 하는데 가방이? 응 저런 것 까진 모르겠는데 PVC 까진 모르겠는데 아니 닥터마틴도 염색이 안 되는데 소가죽 가분 같은 거는 되더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가죽 염색이 되는 거라면 닥터마틴도 맡기면 되긴 될 거 같은데 될 수는 있어 이른도 되게 경험있는 그런 수선집에서는 해주겠다고 경험있는 아니면은 닥터마틴에서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없는 거겠지? 개발을 안 하겠지? 응 나 며칠 전에 근데 아바는 아예 거기에 AS를 맡기려고 하면 그걸 해준다고요? 내가 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진 않아 근데 보통 그런 브랜드에서도 그런 수선집이랑 연계해가지고 왜냐면 본사에 보내면 몇 주가 뭐야 몇 달씩 걸리니까 급하면 그렇게 간단한 부품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해주더라고 아 진짜? 나 저번에 아빠 직업 사러 갔었는데 그때도 그랬었어 그때도 그 가죽 자체가 되게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가죽이었는데 거기서 이거 쓰시다가 오염되시거나 혹시 색이 너무 잘해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염색하실 수도 남자 구두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아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자 구두나 이런 건 하는 거 같다 그렇다면 되겠다 그러면은 닥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닥마 되겠다 하긴 닥마는 기본적으로 밑창도 굉장히 두껍게 나오니까 그렇게 염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응 가방 염색하는 건 되게 괜찮다 신선하고 밝은 색 수가 오염 많이 되면은 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새 가방 드는 기분으로다가 기분전환경 또 막 가방 오래 쓰면 모서리 마모되고 맞아맞아 이러면 속상하니까 맞아 그렇지 아 이제 망가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방을 사야겠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처리가 가능한구나 응 근데 저는 지금 보여드린 거 같은 경우에도 주변 테두리 같은데도 다 뜯겨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AS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난 약간 그런 빈티지한 맛에 쓰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그게 또 아주명품이면 그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데 아주명품까지가 아니어버리면 그냥 아 쟤 딱 쓰는구나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왜 더버리 괜찮은데 쟤는 명품 라인으로 나온 애가 아니라서 쌈마이로 나온다 너가 명품이면 되심? 그럼 그러세요 보면 되는거지 어머머머머 언니 명언해 주셨는데 사람이 명품이 되는거구나 사람이 명언해 주셨는데 아 사람이 명언해 주셨는데 걸친 사람이 중요하지 뭐 그럼요 옛날에 저희 가방을 하도 막 쓰니까 옛날에 한번 가방이 좀 심하게 붙고 이렇게 아예 이 틀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맡기려고 갔는데 그게 산지 한 6개월 만에인가 제가 막 밟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사실 가방을? 가방한테 왜 그랬어? 가방거리가 집에 없을 때였어요 그 일명 각 무너짐이라고 있어요 가방에 근데 그거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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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써도 각이 잘 무너지는 가방이 있고 진짜 막 써도 각이 안 무너지는 가방이 있고 근데 걔가 은근 안 무너진다고 걔네는 나온 거였나 봐요 너는 진짜 진짜 안 무너졌나보다 그래서 그 위로 막 굴러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그냥 세게 드리겠다고 그냥 세거 주더라고 진짜? 아니 전사에 연락했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그거 세거 드리라고 막 이랬대요 마이클 코스입니다 따질 거야 나도 그래서 막 이런 진명품 브랜드에서도 그런 거를 주냐고 되게 감동 서비스 받고 왔어요 이거 뭔가 따라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게 너무 블랙컨슘 원래 아니 근데 굉장히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망가지긴 했었어요 하긴 그러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긴 너가 이거 막 그래 누가 뭐 그렇게 막 막 쓸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때 한창 그 마이클 코스 매장에서 제 얼굴을 기억할 때 하도 거기를 많이 질렁나렁거려가지고 너가 또 거기에 또 많이 산까? 약간 눈도장 찍어놓은 상태여서 그렇게 해줬을지도 한참 또 인기가 많았지 응 그때 한창 막 들어와서 난리 났었을 때 맞아 나도 거기 거 관심 많았어 응 사진 않았는데 관심 많았어 아 요새는 그렇게 구경 다닐 때 제가 그때는 백화점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느라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가방 구경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가방 구경? 응 근데 요즘에 원툰도 인터넷에서 많이들 사고 하니까 맞아 맞아 요즘 오프라인 가자 안 팔아도 또 인터넷이 더 막 저렴한 것도 많긴 하니까 정품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정품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없는 게 누가 모르니까 봐서 그것도 그렇지 안 봐서 모르니까 그것도 진짜 앉아서 대놓고 비교해야지 스티치랑 이런 걸 봐야 아니까 사실상 그리고 막 프로다 같은 것도 막 정말 손잡이 부분에 각 이런 걸 봐야지 맞아 맞아 저게 짭이다 저 옛날에 무슨 그 루이비통 법무부에서 일하는 변호사님이 나온 특강 같은 거 듣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게 그 루이비통 스티치 개수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이 무늬의 네모의 무늬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되고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고 그런 거 확인하러 다닌다고 근데 참 그게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참 큰 메리트는 없다 실질적으로 아주 AS가 된다는 전제하에 사는 거지 그리고 정품을 든다는 이런 뭔가 그런 자부심?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맞아 맞아 자기 만족감이 제일 큰 거 같아 그치 그치 소감 좀 궁금하지 않아? 이건 되게 많은 게 들어있어 그래서 사실 근데 얘도 되게 각이 안 무너지기로 유명한 가방인데 그쵸 내 경험상 각이 안 무너지기로 유명한 가방들은 무거워 각을 세우기 위해서 가죽이 되게 적돕게 들어가고 많은 처리들이 들어가죠 가죽의 심 같은 걸 처리하나 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좋은 가방도 차있는 사람이나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가방이 좋은 가방은 아닌 거 같아 맞아 답이 힘들 뿐 진짜 무겁기만 하고 진짜 무거워 확실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멋이 나는 건 확실한데 사실 케이버스에 비해 가죽 훨씬 무겁구만 가죽은 기본적으로 일단 무거워 맞아 맞아 가죽이 가볍다는 건 좀 거짓말인 거 같아 누가 가볍게? 그래서 한쪽 어깨가 항상 너무 레자 쓰면 가볍겠죠 그래서 PVC가 되게 좋은 게 가볍잖아 맞아 진짜 가벼워요 오빠 나쁘지 않지 그것도 그럼 그리고 오염 오염 근데 너는 스크래치는 안 생긴다 맞아 맞아 스크래치는 진짜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래서 완전 가죽이어서 다 스크래치 난단 말이야 맞아 그 제품 중에 생로랑이 스크래치 1이더라고 너 그랬어 아니 이렇게 보니까 나도 가끔 이런 거 보면 가죽에 대한 거 막 보는데 요즘에 생로랑 제품들이 스크래치가 많이 난데 근데 딱 봐도 딱 봐도 그런 가죽처럼 보여요 그리고 약간 오염이 돼도 보통 PVC는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쓱쓱 썩아주면 없어지는데 이런 애들은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이나 보통 이런 것들은 오염이 됐다고 해서 물티슈로 닦으면 물자국이다 큰일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 같은 거 묻으면 안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막 어우 스트레스가 그럴 때 염색을 그냥 싹 해버려 오히려 그냥 싼 거는 그냥 닦이거든 근데 이게 가죽 가방들이 오히려 안 닦여 맞아 가죽 클리너를 사야되나? 그냥 전문 그런 제품들 사서 세척하고 관리해주면 근데 사실 클리너도 제가 보기에는 소가죽에나 통하지 양가죽이랑 산양가죽은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얘를 관리해주기 위한 또 뭐가 필요하고 그렇지 어렵고 그냥 한꺼번에 싹 염색시키고 새가방 드는 척하고 한꺼번에 싹 염색시키는 본인만 괜찮으면 오염이 있는 채로 그러면 쟤 쟤나 한번 보자 쟤 안에 뭐가 지졌니? 지져 지져 오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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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이 됐니 오니바 오니바